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홍대에 와있습니다 브라질 고기 먹으러... 그래서 아내는 금종 옷이 입었어요 처음 가면서 와서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서 어디더라? 드디어 왔어요 여기 일곱시로 예약했는데 여기 여기 너무 맛있어 이것은 뭐예요? 한국지네 콜센셋이 다운피 빛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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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와! 예쁘다 어떡해 저는 진짜 엄청나게 보여요 아아 아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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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